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2020년 경제념회가 밝았습니다 민지 최대의 명절인 만큼 피어리스 여러분들도 설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이번 설날에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기성기, 연기들도 모두 안전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번 2020년 올 한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